나폴리 1위를 책임지고 있는 두 선수를 동시 영입하려는 구단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바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다. 그동안 김민재는 꾸준히 맨유 이적설이 나왔다. 나폴리에서 맨유와 김민재가 비밀회담을 가졌다는 보도까지 등장했다. 맨유가 오는 여름 김민재의 바이아웃을 내고 데려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 여기에 이날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맨유는 득점 1위 오시맨을 영입하기 위해 돈을 준비 중이며 이적 시기는 김민재와 같은 여름으로 알려졌다. 맨유는 호날두가 떠난 공격수 자리를 아직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겨울 시장을 포기하더라도 올 시즌 12골을 넣은 오시맨을 맨유의 최전방 공격수로 바라보고 있다. 오시맨은 올해 24세로 젊은 공격수이며 나폴리에서 3시즌 연속 10골 이상을 기록하며 가치를 증명했고 김민재의 바이아웃 금액 약 680억 원은 맨유장에서는 문제가 아니다. 최근 나폴리가 우승후보 유벤투스를 5대1로 대파하며 이탈리아 세리에이에서 이미 우승 확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나폴리는 현재 승점 47점으로 2위 에이시밀란과 격차는 무려 9점이나 난다. 이변이 없는 한 나폴리에 우승이 확실해 보이는데 수비의 세리에이 최고 수비수로 등극한 김민재가 있다. 공격은 나폴리로 이적해 3시즌 연속 10골 이상을 터뜨린 오시맨이 있는데 특히 올 시즌 리그에서 12골을 넣으며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보러 가겠습니다.